이스라엘 단지파에 만우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우아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만우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도하는 만우아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좋은 인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보통 우리는 삼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 제 마음대로 살았던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구제불능의 바람둥이입니다 이렇듯 삼손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혹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 요셉, 요수아, 한나, 라헬 등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라고 당당하게 이름을 짓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아이트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검색해보니까 운동기구, 지하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삼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생각나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이 아주 센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로 나왔고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의 어원은 세메시 즉 태양이라는 어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삼손의 이름은 빛나다, 새다, 강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가 어두운 시대에 해같이 빛나는 강력한 삶을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만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고 서약했습니다 삼손은 영적인 축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힘도 셌습니다 온몸은 근육으로 탄탄하여 각이 잡혀 있었고 머리도 길고 잘생겼습니다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싸움도 잘했습니다 몸짱, 쌈짱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명이 열 명 이상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낙유턱배 하나로 천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좋은 유산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왜 삼손이 실패했을까요? 삼손은 좋은 신앙의 유산과 삶의 배경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함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사사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력에 빠져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을 수 없으며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 쉽게 버리고 자기의 정력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한 여자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내려가던 중 포도원의 사자가 소리질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삼손이 염소 새끼 찢는 것과 같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사자의 죽음에 꿀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삼손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곁에는 늘 포도주와 독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계속되어졌던 것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또한 삼손의 이야기의 반복적인 일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여자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는 일들이 수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이 습관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가사의 이방여인과 음욕을 즐긴 것입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법도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의 즐거운 대로 자기 소견의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망각한 채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싸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정력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략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메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를 사랑하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니라 16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습관적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무절제한 삶을 산 이후라는 것입니다 딥나의 기생의 집에 습관적으로 들러갔던 그 삼손 그 이후 그러한 정욕적인 삶을 산 이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삼손은 그녀의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 산손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제안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블레셋 방백들이 즉 다섯 방백들이 그녀에게 은 1,700씩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합하면 다섯 방백이 은 1,700을 주니까 5,500세계리입니다 은 1세계리 그 당시 일반 노동자 사일치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해도 약 11억원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들릴라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 그날 밤 평소보다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주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머리에 힘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간질라는 코맹맹이 소위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삼손의 비밀을 물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들릴라는 잠들어 있는 삼손을 새 활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방 안에 매복시키고 삼손을 잡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들릴라는 소리칩니다 아마 이때 소리치는 목소리는 삼손을 꼬실 때와 같이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고 독기와 살기가 서린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삼손! 일어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외침을 듣고 결박한 모든 것들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불탄 삼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힘없이 흔들어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비밀을 알아내야 되니까 화를 내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나 또다시 삼손을 품에 안고 그 힘의 비밀을 삼손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코맹맹의 소리와 함께 혓짧은 소리까지 애교를 섞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그녀의 애교에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쓰지 않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의 힘이 약해지고 일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들릴라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삼손이 잠들었을 때 새 밧줄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다 매복시켜 삼손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결박한 새 밧줄 또한 이번에도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이번에는 삼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희롱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또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시세판이면 될 줄 알았죠 이때쯤 되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들릴라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면서 두 번이나 속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들릴라에게 정신이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얼만큼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빠져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야 할 텐데 삼손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알면서도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나오지 못합니다 삼손이 다시금 들릴라에게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나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고 일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답을 보면 힘의 비밀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삼손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속아 약이 오른 들릴라는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여인의 필살기 잘 아시죠?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울며 재촉하고 사랑 탓을 하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의 코맹맹의 소리와 혓짧은 애교 그리고 간질나는 요청에 넘어가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울며 다가오는 여인 앞에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삼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 앞에 삼손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약속할 수 있지? 아마 삼손은 묵직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다정 받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야 나는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게 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돼 이 비밀을 들은 들릴라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가만히 누입니다 아주 편하게 잠재웠습니다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그리고 밀어버렸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또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의 결과였습니다 그 정력으로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은 잠을 자며 영적 혼수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모르고 있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고 그와 함께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도 삼손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불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잡혔습니다 머리 깎이고 눈이 뽑혔습니다 노쭐에 매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력의 원인이 되었던 눈이 뽑히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불레셋을 힘들게 했던 그 가사 땅에서 이제는 노쭐에 먹겨 짐승과 같이 곡식을 찍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불레셋에 살아있는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한 계명을 거룩한 사명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음란과 부덕한 일에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깊게 빠져버렸습니다 삼손의 짧은 이야기 속에 여자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서 나시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절제, 성결, 거룩, 오래참음,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할 힘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습관화되어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볼 때도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며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삼손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은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을 헌식장 걸음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그래 하면서 부도덕과 거짓으로 성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요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암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라고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암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정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취하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력과 암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주님은 간 곳 없고 오로지 자기의 정력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를 향하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자에게 예외 없이 들릴라의 무릎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싹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실수했고 범죄했으며 유혹을 참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린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눈은 뽑혔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 중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불레세세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나시린으로 술을 먹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시금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오래 옥중에 머물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용하셨듯이 삼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학교로 보내어 은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하시게 되셨습니다 삼손이 회복된 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다곤신전에 삼손을 불러내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그 다곤신전에서 허우적거리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우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우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 삼손의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회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삼손이 회복할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여우와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우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 삼손이 삼손이 된 것입니다 14장 6절에 삼손이 여우와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습니다 14장 19절에 삼손이 여우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가 원수 삼십령을 썩은 삼배 베어버리듯이 간단히 처리해버렸습니다 15장 14절에 삼손에게 여우와의 영이 임하시니 낙유턱별로 청명을 상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힘이 내 것이라고 믿었지만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우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우와의 영에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힘의 근원이 여우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처럼 사용하였고 내가 가진 것처럼 자만하며 자기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우와를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여우와께 부르짖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기가 막힌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감싸 안고 마지막 삶을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불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죽을 때보다 죽어서 죽을 때의 불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감당했습니다 삼손의 삶에는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받은 소명자로 그리고 보낸받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유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정욕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였던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을까요?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여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높은 산의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도 여와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시선을 죽게 고정하고 우리의 손을 높이 죽게 향하여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여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넘어지고 깨어진 삶 지치고 곤란한 삶 아파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부르짖고 여와를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와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줄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계속되는 성령행전 11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삼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여겨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죽게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